손수하고 형태에 맞는 드레스를 입은 이안나는 진앤더 슈퍼볼 이후 처음으로 세간의 입목을 끄는 고시척상의 모습을 드러낸 그녀의 아기 범프를 자랑스럽게 전시한 채 오스카 시상식의 샴페인 색깔 카펫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상식의 최고 오리지널 곡 부문의 후보로 오른 이 가수는 디자이너 레이블 레이어러가 매시 터틀레기의 레이어드한 가죽 프레즈원에 스커트 콤보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입술과 손톱의 선홍색의 물방울로 눈길을 사자 잡는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어핏 노키아의 돌지아에를 기대하고 있는 이 가수는 나중에 메종 마르지엘라의 또 다른 배꼽잡이 앙상블로 변신한 블랙팬서 막간다. 포일버 앤 리프트 위업을 공연했습니다. 금세각 센트가 있는 수정으로 장식된 검은색 프레즈와 꽃무늬 바지 세트는 메이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중 갈리아노가 그녀를 위해 마치 제작했으며 팔꿈치까지 닿는 검은색 가죽 장갑으로 완성했습니다. 이아나는 그날 밤의 세 번째 룩을 위해 커스텀 민트 그린 비스체와 보테가 베네타의 매치 스커트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쇼의 나머지 부분을 보기 위해 관중들과 다시 합류하기 전에 어필 아키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6년 반의 첫 싱글인 노미네이트된 트랙은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상 모두에서 그녀는 탁건, 메버릭의 수록겐 홀드 마이 핸드라는 노래를 부른 동료 가수 레이디 가가를 상대했습니다. 우스카상과 골든글로브 상은 결국 인도 영화 아르하르하르의 나투나뚜에게 보아갔고 이아나는 지난 2월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에서 임신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에도 맞춤 제작된 올레드 앙상블의 일부로 A-ROR을 착용했으며 스페인 네이블 러의 디자인도 선보였습니다. 이스타는 첫 임신 내내 크로팟과 레이스 세트로 대담하게 옷을 입으며 임산부 패션을 재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속으로 산부 통로가 없는 곳에서 쇼핑을 할 수는 없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다 죄송합니다. 옷을 차려입니 뱉는 것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2022년 5월 잡지 표지 기사를 위해 보고에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변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사라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줄 이한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아들이 그의 형제가 아닌 오스카에 가는 것을 알았을 때라는 자막과 함께 그녀의 눈에 띄게 화가 난 첫 아이의 사진을 올렸는데 한 팔로워가 다른 형제가 슈퍼볼과 이즈오스카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었습니까?